콜라... 오케이! 굿 타이밍! 여기요! 저희 츄러스 두 개랑 콜라는 하나인데 무조건 빨대는 두 개 꽂아주세요! 자! 오! 츄러스! 왜 콜라는 하나야? 난 네 거 좀만 뺏어 먹으려고 왜? 왜? 심쿵했어?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... 심쿵은 무슨 미친놈? 야! 니가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놀라서 그렇잖아! 나 안 먹어, 니가 다 먹어! 아, 알았어, 알았어, 너 다 먹어! 나 안 먹을게 어, 난이야! 니들 어디야! 빨리 광장으로 와! 불꽃놀이 한대! 알겠어? 야, 불꽃놀이! 일단 약부터 끊으시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내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, 야, 문을 시켰내봐! 어! 아! 우와아, 예쁘다! 아! 아, 네네, 예쁘다! 오우! 춥잖아. 이용할 건 하라고. 왜? 또 심쿵했어? 심쿵했네 했어. 이러다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김복주? 무료 체험도 좋지만 고객님의 안전이 제일인데 심히 걱정되네. 미친놈! 하루 종일 심쿵 타령이 늦게 하게! 비켜! 자졌나서 너랑 같이 못 다니겠어! 너무 둘이 됐나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애한테 미친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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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!